대구 소방안전본부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시민들이 소방시설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소방안전지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. 시민들이 대구시내 공공용도로 마련해 놓은 소화기나 비상소화장치함,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방안전지도를 구축했습니다. 대구소방안전지도는 대구소방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소방시설의 상세 위치와 동영상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소방안전본부는 시민들이 재해발생이나 응급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초동대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